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바자원을 공개했습니다. 바자원은 인물이나 캐릭터의 초상화 이미지와 함께 오디오를 입력하면 오디오에 맞춰서 이미지가 말을 하듯이 움직이는 모습을 생성하는데요. 이렇게 이미지와 오디오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미지들을 출력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어떤 이미지들로 어떻게 오디오가 출력이 되는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현실감과 생동감, 입술과 오디오의 동기화뿐 아니라 표정의 뉘앙스와 자연스러운 머리 움직임 등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인물이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모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두 번째 이미지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고 세 번째 영상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고 네 번째 영상은 위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오디오와 같은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시선이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인물의 얼굴이 점점점 크게 클로즈업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자연스러운 행복한 화난 논란 등 얼굴 표정에 감정을 넣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면 여기 무표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인물은 웃으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인물은 환한 표정.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약간 놀란 듯한 표정으로 같은 대사를 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술적인 사진, 노래하는 오디오, 영어가 아닌 언어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인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같은 표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성이 여자의 목소리를 하던 중 클릭을 한 번 하면 남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한 번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남자의 얼굴로 변하고 가우스 포인트를 따라서 시선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사람을 속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고 다른 콘텐츠 생성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인간을 모방하는데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인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해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이 기술을 위조탐지 기술의 발전에 적용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지난번 알리바바의 EMO의 수준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자원을 보니 앞으로 디페이크의 시대가 가속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